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볼 제품은 바로 요새 인터넷에서 핫한 샤오미 셀카봉입니다. 사실 샤오미가 진짜 핸드폰 말고 진짜 요새 별의별 이상한 제품들을 다 만들어서 사실 저도 웬만하면 다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 샤오미 셀카봉은 굉장히 갑자기 인터넷에서 확 뜨게 돼서 구매를 또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어요. 자 일단은 출시된 제품은 블랙 그리고 화이트 두가지 색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가지 색상 모두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샤오미도 요렇게 웬일인지 이렇게 실이 붙어있네요. 요 실 개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근데 중국에서 건너온거라 이렇게 좀 많이 박스가 찌그러져서 배송이 왔어요. 그래도 주문한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왔으니까 생각보다 이번엔 빨리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가장 놀랬던 건 블루투스 셀카봉이기 때문에 좀 놀랬습니다. 기존에 이런 셀카봉들이 저렴한 건 많았는데 블루투스 기능까지 들어있는 셀카봉이 이렇게 저렴한 거는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신기하네요. 자 셀카봉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구성품은 굉장히 단촐하네요. 자 보시면 요렇게 그레이 색상 거의 화이트 색상에 가까운 실버 색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레이 색상과 요렇게 블랙 두가지 셀카봉을 개봉을 해보았구요. 그리고 요게 아마 이제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는 그 버튼 동글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요것도 열어볼게요. 굉장히 오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동글 버튼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깔맞춤을 할 수 있게 색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당연히 블랙이겠죠. 자 요렇게 블랙 색상도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샤오미 셀카봉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회색 세트 하나와 블랙 세트 하나 개봉을 해봤구요. 자 구성품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요렇게 블루투스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블루투스 버튼과 그리고 요렇게 셀카봉이 준비되어 있죠. 사실 이 셀카봉의 엄청난 장점은 일단 디자인도 마감도 일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올리시면 요기다가 핸드폰을 보시는 대로 요렇게 해서 핸드폰을 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출시됐던 나머지 셀카봉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정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찍으셔도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스프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축이 두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 두개 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겨주는 힘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볼 때가 돌아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돌리셔서 셀카봉으로 자기를 찍고 싶을 때는 요렇게 하셔서 버튼을 누르시면 찍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요렇게 당기시면 높이가 길어지죠. 엄청 길어집니다. 사실 보통 셀카봉들은 요 늘어나는 연장 부위들이 굉장히 약한 쇠라고 해야 되나요? 알루미늄도 아닌 굉장히 호일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샤오미 셀카봉 굉장히 단단합니다. 유격도 없구요. 굉장히 튼튼한 느낌입니다. 요렇게 늘어날 수 있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이유가 요 아래쪽 부분이 삼각대로 변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세워놓고 카메라를 여기다 고정을 해서 요 블루투스 버튼만 저희가 이렇게 빼서 가면 어디든지 요렇게 세워두고 제가 원하는 곳에서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소위 말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거치대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하게도 기존의 셀카봉에 사용됐던 고정대와 다르게 U자 형태의 고정대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가실 때 보관하실 때도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로 접으셔서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품을 미리 보고 리뷰나 개봉기를 하기 전에 한번 먼저 뜯어보는데 굉장히 퀄리티에 놀랬습니다. 이 마감이 여러분들한테 표현이 잘 되진 않겠지만 굉장히 색깔 그리고 요런 플라스틱 사출 부분의 마감들이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런 마감 부분들이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중국에서 제조됐다라고 하면 요런 부분들에 굉장히 마감이 불량해야 되는데 점점 나날이 샤오미의 제품들의 마감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요 블루투스 동글 버튼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위쪽에는 샤오미라고 해서 미자가 로고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사진 찍는 동작을 하는 버튼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테두리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샤오미 셀카봉에 지지할 수 있는 걸쇠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마이크로 USB 단자가 위치하고 있어서 요기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뭐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요 배터리가 다 달면 또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요것도 충전이 필요하겠네요. 뭐 사실 예상되는 단점으로는 요 부분이 고무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꼈다 뺐다를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고무 부분이 약해져서 좀 이 블루투스 스위치가 좀 떨어지는 고정되지 않는 단점이 예상은 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정말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면 본드나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아이디어가 별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디테일함과 디자인 면에서 깔끔하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촬영을 위해서건 놀러가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건 굉장히 많은 삼각대 그리고 셀카봉들을 구입을 하고 봐왔지만 이번 샤오미 출시된 이 셀카봉의 가장 좋은 지금까지 어떤 제품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샤오미에서 출시된 셀카봉 두종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개봉기와 간단한 리뷰까지 포함된 개봉 리뷰죠. 개봉 리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쨌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만나봤던 셀카봉 중에 가장 최고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그레이 색상 화이트인지 그레이 색상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그레이 색상이 가장 이쁘지 않나 블랙에 비해서 더 이쁜 느낌이 듭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제가 또 저희 모사지에서 4월달 이벤트 당첨되시는 분께 이 두종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발송을 할 예정이니까 조만간 업데이트될 모사지 4월달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 영상이 업로드 되면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사지에서 또 화목토 저녁 8시부터 11시에 생방송 스트림을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생방송 스트림 때 참여하셔서 댓글 그리고 채팅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샤오미 셀카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